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n this video, we will learn 5 basic tenses of Korean verb. Today, practice. 연습하다 연습해요. Present. 연습하고 있어요. Present progressive. 연습했어요. Past. 연습하고 있었어요. Past progressive. 연습할 거예요. Future. 연습해요.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할 거예요. 연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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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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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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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할 거에요, 연습할 거에요, 연습할 거에요, OK. 이렇게 또, example. 저는 항상 한국어를,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해요, 저는 항상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해요, 저는 항상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해요, 저는 항상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해요, 지금 BTS 노래를 연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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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완벽해질 때까지 그 춤을 연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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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까지 운동장에서 농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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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피아노 치는 것을 연습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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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이팅!